통신비는 줄이고 혜택은 더 크게 퍼스트 모바일을 써야 하는 이유 아직도 비싼 통신 3사 쓰세요? 퍼스트 모바일은 전국에 최적화된 LTE망을 사용하고 통신 3사보다 요금은 더 저렴합니다 얼마나 더 저렴할까요? 한 달에 57% 절약 한 달에 40%에서 50%까지 절약 어려워하지 마세요 고령층도 쉽게 개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모바일은 직접 찾아갑니다 키포인트 1 전국센터 구축 70여 명의 영업사원 여러분을 위해 어디든 직접 찾아가 개통해드립니다 키포인트 2 모든 가입자에게 보이스피싱 보험 프리미엄 후후 서비스 제공 퍼스트 모바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는 프리미엄 후후 서비스를 무료 제공합니다 키포인트 3 사회복지 및 통신비 지원 퍼스트 모바일을 홍보해주세요 매달마다 2천여 명이 연금 매니저로 활동하며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다운 서비스는 업 퍼스트 모바일은 여러분을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